We make miracle world promise gifts My God, My God That is the one you are We make miracle world We make miracle world 할렐루야 우리의 그 입실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난주 설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설교하는 도중에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한참 공부할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아들 잘 다니던 학교를 자퇴를 합니다 몇 학년이요? 고 2학년 학생이 이런 아들을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 한심하고 답답해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러분 대학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필수지요 아무리 못돼도 고등학교 졸업장 최소 학력은 되어야 할 텐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고등학교 졸업은 커녕 대학 갈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된 동안에 집에서 놀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때 아버지가 잔소리 대신 하루에 한 번씩 직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아들을 보면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1년이 지나면서 매일같이 아들을 향하여 사랑한다 라고 응원을 했는데 이때부터 아들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아들도 아버지 저도 아버지 사랑해요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조금씩 조금씩 반응을 보이면서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 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이 아들이 제일 잘하는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컴퓨터로 자기만의 자기 색깔을 가지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공부를 안 하고 그러더니 아들이 아시아 7개국에 참여하는 워월드 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로 참여하게 되는데 우승을 하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경영이 돼서 세계의 패션 회사 여러분 패션 뭐가 생각납니까? 회사 루비똥 루비똥의 브랜드 나이키 브랜드 에미션 브랜드의 디자이너로 활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그림을 개척하고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인정을 받는 자신만의 그 개척일의 길에 성공한 이유 성공한 방법은 뭐냐 아버지의 기다림과 사랑 그리고 응원이 아니었는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다윗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정말 특별한 인물이에요 특별한 인물 특별하다고 해가지고 출신이 좋거나 부잣집이었는가 아니면 많이 배웠느냐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다윗을 보면서 쫙 위로를 얻어요 출신도 안 좋아 아버지와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해 배운 것도 없어 기껏하는 게 양 쫓아다니면서 양치는 거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 아버지 양 정말 찌질하고 가난하고 출신도 별일 없는 이 다윗을 보면서 정말 위로를 받아요 저는 다윗의 가정은 지파는 별로 그 당시에 유다지파 출신 알아주지 못했어요 이세의 아들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다윗 가정에서 막내였습니다 위로 형님들이 일곱 명이나 되어요 장자 들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앞으로의 미래도 막막한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아버지도 형님들도 다윗을 무시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부로 집에 왔었는데 다윗은 저녁 집에 디너쇼에 초청도 받지 못할 정도로 다윗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치자 무려 40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시작했지만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장 원시적인 방법 물매를 돌리면서 양을 지켰던 그러나 여러분 그 양을 지키는 일이 여러분 앞으로 다윗이 어떤 인물이 되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하나님은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그가 했던 구절이 여기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다윗의 사역의 시작이 골리앗 하나를 넘어뜨리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스타가 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라 여자들이 스타를 만든 거예요 소문이 온 유다 지역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 사건, 이 소식이 유행처럼 퍼져 나가고 노래를 지을 만큼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먹동이자 음악가요 시인이었고 그는 또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선지자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수많은 글들이 다윗이 쓴 노래예요 이렇게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누굴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세상적으로 너무 가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까? 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그가 여러분 가진 것이 너무 없었고 그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 사랑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잇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너무 세상적으로 배운 것이 많고 너무 세상적으로 부자고 풍요로우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방해만 될 뿐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랑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왕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없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가 10편, 18편이거든요 내가 여와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와여 내가 여와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표현이 10편, 18편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의 선봉에 의도적으로 전사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의 아내 바세바, 그렇죠? 바세바를 아내로마다 드려요 완전 범죄를 행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 철저한 징계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다윗의 눈물을 보시면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의 눈물을 보시고 한없는 은혜와 국민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51편의 기록은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회개의 기도를 올렸는지 오늘날 수많은 죄인들에게 여러분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궁극적인 하나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다는 이유여서 아는 거예요 3회의상 13장 14절과 사도행전 13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다윗의 합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왁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왕이겠죠 여왁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왁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도행전 13장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왕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오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도록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승리의 은혜 형통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믿으시면서 받으시기를 주의로므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응원하셨다는 거예요 응원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응원은 어떤 사람이 응원해요? 관계가 되는 사람을 응원해요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 우리 손주 손자 앞에서 재농 떨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만 봅니까? 누구만 보입니까? 다른 새끼들 안 보이고 내 새끼만 보이는 거야 응원하는 거야 꽃 들고 가서 핸드폰 폰카 들고 가서 피키라고 하고 막 찍어요 그런데 여러분 할머니도 안 하고 아버지도 안 하고 엄마도 안 하고 애 혼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기가 죽어요 맞죠? 여러분 교회도 혼자 오는 것보다 내 가족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있으면요 기가 살아요 그렇죠? 기가 살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뿔짓하게 있으면 기가 죽어요 응원 응원 하나님이 다윗을 최고 우선순위 여러분 두니까 사랑했으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그토록 다윗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을 내려다보면서 누구만 보였느냐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을 찾는 다인만 보셨지 않았을까 다인만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주일보다 더 많은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우고 계시지 않을까 다른 것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사랑하면 되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영적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자존심, 내 지식, 내 자랑, 내 스펙, 내 명예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최고로 1순위로 두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여 8장 14절에 다윗이 애돔 수비대를 두되 온 애돔의 수비대를 두니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왁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실 애돔 사람들은요 야곱의 형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혁을 해서 이 애돔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날까봐 왜냐하면 애돔 사람들은 아주 정말 강해요 여러분 애서라고 하는 형이 사냥을 잘해잖아요 남자잖아요 상남자 이 후손들도 그런 거예요 이 들판에서 전쟁을 하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야비하게 이길 정도로 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애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돔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뭐 한다고요?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므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원하는 자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이 응원하는 자 여러분 교회도요 다 교회 다 똑같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상을 내려다보면서 구례동의 지역에 여러분 특별히 내가 더 사랑해야 될 교회 주님이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목하고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실 구례동이 여러분 처음 도시가 형성될 때 저희가 1등으로 길을 꽂았거든요 저희가 구례동에 먼저 가가지고 깃발을 꽂았었어요 그래서 1번이 우리 믿음의 교회예요 구례동에 모르셨죠?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자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자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사랑하는 성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석들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욕이 넘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이 넘쳐도 그 일에 성공을 보장하기란 확실치가 않아요 왜냐? 사람의 앞일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측 불호예요 경제가 언제 나빠질지 좋아질지 알아요? 몰라요 예전에 하도 치킨집이 잘 되더라고요 치킨집 그래서 치킨집이 잘 된다고 해서 너도나도 치킨집을 다 해요 그래서 진짜 치킨 많이 먹었어요 아마 치킨집이 많이 늘어나면서 닭도 많이 죽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치킨집 너도나도 잘 된다고 해서 치킨집 열었는데 그 후에 뭐가 터졌냐면 조르독감이 터졌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닭을 산 채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치킨집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더 이상 치킨 못 먹나 보다 절망했어요 여러분 돼지도 구제역으로도 죽었어요 구제역 땅 파가지고 돼지 거기다가 생매장할 때 그 옆에서 생매장하는 그 주인이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 구제역만 있었습니까? 광우병 광우병으로도 소가 주사를 맞고 죽는 것 그래서 옆에 새끼 소가 있는데 어미 소가 주사를 한 대 맞고 죽지 않으니까 또 눕고 열대도 나아요 그때서야 무릎 꿇고 죽더라고요 그 죽는 모습을 보는 그 모습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못했어요 한참 또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념,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도 여러분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신앙을 보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응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라고 실패가 없겠습니까? 왜 넘어짐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좀 넘어지면 어떠냐? 일어서면 되지 달려라 달려 주님이 응원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왜 다윗과 같은 승승장관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 1순위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1순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인생의 제 1순위 1순위를 두는 삶이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AI 요즘 알죠? AI 컴퓨터 인공지능 컴퓨터 사람보다 더 뛰어나요 사람의 온갖 실패와 성공의 데이터를 컴퓨터가 다 가지고 있다가 누가 질문을 하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과를 제가 몇 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우선순위를 두는지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딱 던졌더니 아주 1대지, 2대지, 3대지 딱 해가지고 설교처럼 딱 답을 주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설교도 AI 컴퓨터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본문을 딱 주고 야, 설교 한번 해봐라 그럼 저는 서가지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먼저 시간을 어디에 우선순위 두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24시간 중에 그 20시간 마음과 시간을 어디에 많이 할애하고 있는가 를 보면 그 사람이 관심과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물질, 돈 이걸 어디에 많이 할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강아지를 좋아하신다 강아지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강아지한테 투자를 많이 하겠죠? 머리를 벗고 털을 깎아주고 옷을 입히고 시간을 많이 갖고 강아지 먹고 싶은 것 사주고 호텔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아, 춤추겼어요 보내고 강아지한테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강아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애의 컴퓨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을 어디에 우선순위에 두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물질 사용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잠이라고 생각한다면 잠? 그 사람은 최고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잠자는 거 잠은 소중히 여기요 잠은 보약이다 잠자는 거래요 어떤 사람은 잠을 줄이고 잠 안 자도 좋아 하루에 내가 4시간만 자고 돈 버는데 시간을 쓰고 있단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을 어디에 많이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일평생은 하나님 중심적이었고 하나님이 일순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내 삶에 가장 아깝지 않는 마음으로 돈을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혼구원의 사랑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어떤 분은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돈을 아끼지 않고 맛집을 계획해서 맛집을 찾아다닌대요 맛집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맛집 딱 찾아다니고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네이버 블로그에 보니까 그 블로그 사진 찍어가지고 맛집 올리고 평가하고 그 어떤 사람은 일본 동경으로 우동 먹으러 거기 갔다가 하루에 오더라고요 야 미쳤다 이 사람은 뭐예요? 삶이 맛집 먹는 거 먹는 것 과도하게 아끼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생활이 어떤 이에게는 여행이 어떤 이들에게는 사업 번창이 우회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고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뭘 써요? 시간과 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AI가 주는 결과래요 맞지요 여러분?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잘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될 듯해도 해결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고 그 문제에 눌려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어떻게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이다 시간으로 하나님을 물질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여러분 우선순위에 두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문제는 풀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녀의 그 아픔 고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예요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큰 자가 일을 하고 믿음이 큰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시고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요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자 시작!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봐도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와 도둑놈, 사기꾼 만나보셨습니까? 사기꾼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눠봤더니 이 사람은 늘 생각이 사기칠 생각으로만 꽉 찼어요 그래서 대화를 몇 마리 놔두면 내가 조금 더 있다 보면 내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가 충만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혈기로 꽉 찬 사람이 있어요 쌈딱이라고 하죠 쌈딱 몇 마디 대화 나누다 보면 이 사람하고 같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싸움 나게 생겼어요 싸움, 혈기가, 화가 충만해 충만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충만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속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죽은 자가 일어나요 불치의 병이 고쳐져요 여러분 가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망신이 당하고 이 잔치집이 완전히 초상증으로 바뀌어질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자유롭게 되어 정상인이 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현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빛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죄인들이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진리가 드러나니까 들어가니까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알 수 있게 되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주님을 닮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죄인은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죄를 지면 강박해지고요 말씀이 안 들려져요 교회를 떠나고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는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만 사랑했기에 그의 믿음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두 번째로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호의 8장 14절의 기록이 같은 맥락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다메색 아람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궁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왁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에 기록을 보니까 다윗이 애돔 수비대를 둠에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왁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3호의 8장 기록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하는 그런 앞뒤 문명에 보면 이 말에 적군의 말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전쟁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많이 두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솔로몬은 말을 많이 두어서 병력을 늘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바보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모자르다라고 하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짓을 지었는 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외교 정책을 폈죠 다른 나라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했냐면 천명이 넘게 여러분 후궁을 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인 줄을 보게 되죠 그리고 병거를 많이 뒀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의 능력, 전술, 자기 능력, 자기 힘을 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살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의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두루 능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사랑하는 자에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돈 들까 하나도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짠 나타나가지고 멋있는 남자로 나와가지고 내가 넌 안아줄게 이렇게 부담스럽게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주여 나도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따라해봅시다 주님 나도 이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도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길 가다가요 여러분 개를 만나도 우리가 개를 이겨야 돼 개를 이겨야 돼요 개한테 지면 안 돼 여러분 개한테 지면 뭐가 돼요? 개만도 못한 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웃으라고 좀 깨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장여들 하루에 살 때 얼마나 세상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을 빼앗으려고 덤빌고요 꿈을 빼앗으려고 덤빌고요 좌절시키려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 자녀들을 덤벼요 자녀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세상 온갖 재미난 것들로 우리 자녀들을 유혹해요 재미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미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릇된 사람 만나가지고 마음 뺏기고 마음 잃어버리고 유혹당하고 여러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꿈을 뺏고 시간을 빼앗는 것들부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지 말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다윗을 이기게 하신 이유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하의 기록을 보면 법괴를 가져올 때도 다윗은 그 법괴 하나님의 임재의 법괴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그 법괴를 모시고서도 제사장들을 두어가지고 관리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감사와 찬양을 매일매일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했고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교회를 먼저 오세요 그리고 퇴근하셔도 여러분 교회 지나가지 마시고 교회 왔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의 회개는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과 물질 그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헌신한다고 다 거짓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더 어떻게 어려워질지 몰라요 보니까 각 교회들마다 많이 어렵대요 그런데 솔직히 보니까 IMF 시대보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다른 사람들은 어무지고 어부를 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일에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유독 где 보이지 않아도 oras 마지막 네 하나님 이략 ств 천 X 나